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온타리우주의 제36대 한인회장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유권자는 한인회의 회비를 납부하고 등록한 정혜원 1,661명입니다. 투표는 23일 토요일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토론토 한인회관 또는 미시사가 한국식품점에서 한 번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 토론토 선거관리위원회는 만일을 대비해 중복 투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신청서와 영문 이름이 다른 경우에는 신분증을 교차 확인할 계획입니다. 투표소에 갈 때는 신분증 1개와 주소 확인이 가능한 서류 1개, 이렇게 두 가지를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합니다. 신분증으로는 본인 사진이 부착된 의료보험 카드나 영주권 카드 또는 시민권 카드나 캐나다 여권 중 1개를 지참하며, 주소를 확인하는 용지는 공과금 고지서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면 됩니다. 이날 핀치역 패신저 픽업 주차장에서 한인회관까지 노란색의 스쿨버스 2대가 운행됩니다. 핀치역에서는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매시 정각에 출발하고, 한인회관에서는 아침 10시 30분부터 1시간 간격으로 운행합니다. 투표소에는 선관위원들과 두 후보 측의 참관인 한인회 사무국 직원, 자원봉사자들이 배치됩니다. 이날 6시 투표가 끝나면 미시사가 한국식품에 있는 투표함이 한인회관으로 옮겨지고, 저녁 7시부터 개표가 진행됩니다. 이제 이틀 후면 제36대 한인회를 이끌어갈 새로운 한인회장단이 선출됩니다. 1,600여 명 유권자 선택에 한인회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RTV 뉴스 손희정입니다.